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드디어 컨보드에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2월 14일 수요일이네요. 우리 10편 8편을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편 8편이죠. 오늘도 또 1절부터 쭉 읽으면서 하겠는데 10편 8편은요. 사월왕이 쟤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인트맨, 굉장히 아주 가깝고 친밀하고 거의 이렇게 막 사령이 외치는 게 아니라 귓속에다 대고 소곤소곤하는 이런 시 같아요. 그런데 그걸 찬양으로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요.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게 하 보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 쓰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이시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연이어서 6절 7절 8절 9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 쓰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 두셨으니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방질 목사님이 성경 말씀 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창세기부터 고린도전서부터 빌립버서 3장 마태복음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일감을 주신 바를 보여준다.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 바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지위가 이르함을 여기서 보고니와 실로 우리의 주권 우리의 대권은 말할 것도 없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다시 제 강림할 때의 모습을 말하기를 그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 일감을 주시고 이 주신 일감에 충성하면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그 원칙이 세워짐도 알아야 한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감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제 여기까지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막 정복하고 갑질하고 착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섬기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그건 이제 보금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7절에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었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일감을 주시며 이런 권세를 주셨거니와 노아의 홍수 후에도 노아에게 땅의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는 바이거니와 신령한 면으로는 오늘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온 만민이 그 이름 안에 살게 됨을 상징적으로 말해준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때 다 쓰르시고 그런데 노아 때 쓰르시고도 계속 하는 말씀이 계속 룰로브 해라. 모든 창조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막 또 지금 너무나 망쳐나가지고 그죠.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사뽀로 한국에서 캄보디아 오를 때 아니다. 사뽀로에서 한국 들어갈 때 데이비드 에든버러가 그 플래넷 어흐트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BBC 다큐멘터리 그 플래넷 어흐트 제일 첫 번째 거는 막 DVD로 그거를 막 캄보디아에서 막 세트로 사다 가자고 막 뿌리고 너무 좋아서 part 2. 이제 part 3가 나오기 시작했어. 에든버러가 자기가 30살 때 뭐 했던 거를 보여주면서 57년 뒤에 뭐 이러면서 90살이 다 된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렬. 물론 이제 그분은 신앙적으로는 뭐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땅을 사랑하고 그죠. 정말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참 너무나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댐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보금성교회 초기에 있어 벌써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사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일하심을 본다.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의 주석에도 제가 동의하지만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제의 도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구원받는 사람들을 나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떤 면으로 우리가 다윗 왕은 그냥 야외에게 썼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겐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고백 사랑의 고백 그런 시 아름답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주의 주님, 사랑의 주님, 고마우신 주님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져야 그런 표현을 가식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뭐 나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데 솔직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얘기할 때 그 정도 내가 하나님과의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한 내가 파워풀한 하나님 막 그러지만 야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 정말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매일 목상하고 기도하고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켈빈 같은 경우도 방지일 목사님께만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켈빈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It is true, legitimacy order that God originally said no longer sin it forth, but faithful whom God gathered to himself under Christ's head, enjoy so much of the fragments. 이런 식으로 제가 읽으면 사실 방지일 목사님의 아주 간단 명랑한 주석을 읽다가 어떻게 보면 좀 짜증이 나 같은 영역을 이렇게 길게 쓰고 했을까 물론 신학적으로는 뭐 맞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랑은 이제 취향이 제가 많이 오히려 그냥 이 말씀을 딱 읽고 정말 나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도 주님, 저를 어떻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막 하는 영화 존규로 저에게 관을 씌우셨나니까 이것이 정말 내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몰라, 여러분은 막 너무나 성숙하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러면 막 이름 너무 아름답고 그분이 막 우주의 모든 영광을 다 해서 내 머리에 씌우는 것 같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오늘 10편, 8편을 마치며 다위도왕의 그 신앙의 깊음 아,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40몇 년, 45년 왔는데 더 깊은 곳까지 오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맨천되고 주님의 이름이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감격하고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아름답게 막 향기가 나고 황홀해지는 이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알렐리아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은 아는 게 아니죠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체험의 신앙 생활 오늘 되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자, 내일 봬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